자, 안녕하세요. 바닷게입니다. 벌써 테스트 서버 영상만 8개째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에피소드 4에 도입될 총기 밸런스 패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말 다행인 거는 벤달과 팬텀, 오퍼 같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주 총기에는 변동이 없는 점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테스트 서버에서는 텍스트만 수정이 되었고 패치 내용은 적용이 되지 않아서 비교 영상을 띄워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불독의 상향입니다. 화면 중앙 기준 좌측이 현재의 불독, 우측이 테스트 서버의 불독입니다. 불독의 연사 속도가 9.5발에서 10발로 초당 0.5발 빠르게 쏠 수 있고 보조 공격 시의 연사 속도가 66%에서 63%로 너프되었지만 기본 연사 속도가 0.5발 빨라졌기에 3.4시 초당 6.316발을 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RS입니다. 초보 유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총으로 알려진 RS는 연사 속도가 초당 10발에서 13발로 상향되었습니다. 후에 다른 변경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초당 13발로 상향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RS가 오딘보다 연사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요즘 핫한 총기인 가디언입니다. 좌우측 가디언의 스펙을 한번 살펴보면 대체 뭐가 바뀐 거지 싶을 수도 있는데 힌트는 보조 공격이 있습니다. 보조 공격의 연사 속도가 현재는 81%로 초당 4.275발을 쏠 수 있지만 패치 후에는 100%로 기본 사격과 똑같은 초당 5.25발을 쏠 수 있게 됩니다. 가디언의 경우 줌을 하고 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패치에서의 가장 큰 폭의 상향은 가디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총기 밸런스 패치는 에피소드 4, 액트 1에 바로 적용될지 추후에 밸런스 적용을 더한 후에 적용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부탁드리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잉!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